안녕하세요. 양주에요. 제가 원래 쿠션을 자주 사용했었는데요. 요새 같이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는 파우더가 최고더라구요. 그래서 요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요. 짜잔! 메디린 프로 HD 콤팩트에요. 하나에 45,000원이구요. 제가 안에 있는 구성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게 본제품이에요. 근데 리필을 하나 더 주시네요. 이렇게 퍼프도 하나 더 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크서클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 커버력이 좋아서 그런지 보이세요? 다 가려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3,4번 덧바르고 있는데 전혀 뭐 뜬다거나 두껍게 발라졌다거나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성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처럼 연약한 피부시거나 피부 트러블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아 그리고 한번 발림으로 한 12시간 정도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함께 메디린 프로 HD 콤팩트 함께 써보세요. 안녕!